강병북로를 지나가다 보면 항상 보이는 그 유엔 빌리지의 고급 빌라촌입니다. 여기가 바로. 저도 항상 생각했어요. 저기는 도대체 누가 사나. 안녕하세요 더플레이스 구독자 여러분 제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리 유엔 빌리지 내에 있는 프리미엄 주택입니다. 유엔 빌리지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드 그리움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총 4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1층 정원 세대 L2 타입에 나와 있고요. 바로 옆에는 L1 그리고 그 옆이 L2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L2 세대 상층부에 나와 있고요. 제가 상층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야외 정원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층부를 보여드리고 하층부에는 침실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L2 세대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상층부에 하나 하층부에 하나.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상층부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왔고 들어오시게 되면 입구 바로 오른쪽에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지 않나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랑 나중에 하층부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거기에도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상층부 출입구는 바깥쪽에 있는 야외 주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을 보시고 바로 주방으로 가셔도 되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거실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하세요. 네, 거실과 주방은 오픈형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아일랜드 테이블은 모두 불타체 팝이고요. 도어가 굉장히 그립감 있게 수납 공간을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저는 베네치안 판티니 제품이고요. 와인 셀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테이블 옆쪽으로 조리하실 수 있는 쿡탁 공간 인덕션은 지멘스, 오븐은 가게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는 이탈리아 팔맥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전 금액만 해도 억대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주방 가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옆으로 빌트인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은 LG 제품. 빌트인 돼 있는 냉장고의 AS는 국산 제품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제품으로 빌트인을 했다고 합니다. 디오스 제품. 그리고 위쪽으로는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보조 주방으로 메인 주방과 중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옆쪽으로 보시면은 김치 냉장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키친에이드 냉장고. 엄청 크죠? 용량이 여기에 하나 양옆에 세 개. 총 세 개네요. 그러면은 냉장고가. 설거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리도 가능합니다. 이 인덕션 같은 경우는 가스를 원하시면 가스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여기 후드 역시 펄맥 제품으로 고가의 펄맥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통은 보조 주방에서 냄새 나는 요리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뒤쪽으로 중문이 있고 옆으로도 문을 닫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쪽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현관 입구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야외 주차장을 통해서 무거운 짐은 바로 주방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복도를 따라서 상층부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닝 테이블 존을 만드셔도 되고 가족들과 즐기실 수 있는 TV 엔터테인먼트 공간 요렇게 따로 만드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하층부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또 훨씬 굉장히 넓은 거실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야외 나가실 수 있는 정원 테라스가 총 세 군데가 있어요. 뒤쪽에 보시는 곳 하나 옆에 보시는 곳 둘 그리고 제 뒤로 야외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테라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로 보시면은 이 건축물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단독 정원으로 나가야 되는 곳인데요. 제가 이 창은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은 필러브 제품으로 이 제품으로 삼중 유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 한강이 있는데 이 한강 바람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이제 뭐 누수라든지 이제 습기 차고 이런 것들 굉장히 우풍,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앞에 8차선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죠. 강병북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항상 보이는 그 유엔 빌리지의 고급 빌라촌입니다. 여기가 바로 동호대교가 보이고 저기 뒤에 트리마제랑 서울 아크로포레스트도 보이네요. 저기에는 저기도 보여요. 시그니엘, 레지던스 이 공간에서 친구분들이랑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셔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진짜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네, 하친구 보러 가실게요. 계단 손잡이에도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바로 전면에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앞쪽으로 중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진짜 나무예요. 제 말이 이렇게 울릴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 사이즈를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 갖추어져 있어요. 드레스룸을 지나서 이제 옆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큰 욕실이 있습니다. 수전도 두 개가 따로따로 두 분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골드 칼라로 이쪽으로는 이렇게 욕조가 아주 예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 그리고 용병기가 분리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도를 따라 오른쪽 통로를 지나면은 서브룸이 있습니다. 네 이곳 서브룸도 앞쪽으로는 이렇게 중정이 보이게끔 되어 있고 네 여기 서브룸에서는 이렇게 바로 밖으로 중정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조그만하게 개인 정원으로 가꾸셔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네 여기만 오면은 이상하게 바람이 굉장히 부는데요. 왠지 인생샷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잘 찍어주세요. 네 중정에서 나와서 보면 이 방 양옆으로 붙박이장이 있고 굉장히 깊죠? 옆쪽도 붙박이장 그리고 여기 있는 서브룸이지만 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전면으로는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이 거울 너무 이쁘지 않아요? 동그랗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부스와 용변할 수 있는 용병기가 분리형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네 방금 서브룸을 둘러보고 저와 함께 나오셨는데요. 하층부에 있는 거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즐기실 수 있는 TV를 갖다 놓으셔도 되고 영화관처럼 꾸미셔도 되고 이 하층부 거실에 조금 독특한 점은 바로 옆쪽으로 수납장이 있다는 건데요. 사실 아트워를 좀 넓게 쓰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거 제거하시고 저 끝에서부터 이 벽면 한쪽 벽면을 다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마스터룸에서는 이 중정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거실에서는 이 바깥쪽 중정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정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여기도 지금 단풍나무죠? 이게 보시면은 이제 노을이 막 지르려고 하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 L2 세대는 여기 하층부에 2개, 상층부에 3개, 총 5개의 정원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면적이 170평인 만큼 이런 시스템 에어컨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기청정 시스템도 되고요. 거실을 지나서 왼쪽에 보시면은 공룡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고 양쪽 옆으로 서브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 4개, 화장실 5개로 구성된 L2 정원 세대입니다. 네, 이 서브룸은 지금 보시면은 한강 조망이 굉장히 잘 나와요. 뒤쪽으로 또 붓박이장이 한쪽 벽면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데 저 끝에 있는 방을 아예 톱으로 다 드레스룸으로 쓰시고 이거를 제거를 하시고 방을 좀 더 넓게 쓰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입주하시기 전에 다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서브룸에도 욕실이 더 있습니다. 천연 대리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거울이랑 세면대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 공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다른 서브룸인데요. 앞에 테라스가 있고 붓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하층부 출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층에 내리시면 바로 여기가 1층 출입구가 되겠죠? 제가 아까 2층에서 출입구로 들어왔을 때 이 신발장이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1층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주 넓은 신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전면부에도 따란 큼직큼직한 제품 넣으실 수 있도록 펜트 공간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유엔 빌리지에 위치한 블라드 그리움 둘러보셨고요. 이곳은 총 4세대로 벌써 탑층 펜트 세대는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정원이 있는 좀 프라이빗한 빌라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기 빌라드 그리움 한번 문의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금액대는 80억 초반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고급 주거 둘러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비엔리스타에서 못했던 감성샷 여기서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감성샷이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다음 편도 궁금합니다. 다음 편도 궁금합니다. 다음 편도 궁금합니다.